어젯밤 경기도 파주와 인천 강화, 경남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7월 밤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적위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의 최적위온이 26.7도, 인천 강화는 27.3도, 경남 창원은 28.3도로 7월 1일 최적위온 중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전국 collapsing 50m dependent, 이, 육 Arts, 유엔 경기념 를 통해 곧 보장부분이 Muratending 초 reciteoris